오늘은 해냉 입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, 해냉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아, 해가 떠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강, 아, 중강청변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전혀 덥지 않습니다 휴가간 타임입니다 좀 비가 좋습니다 6시 13분 네, 구름다리 다운힐이네요 네, 구름다리 다운힐 네, 구름다리 다운힐 주인공 우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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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을 수 있게 해냈어요? 네 거의 다 됐어요 여자친구가 옛날에 아바타를 봤는데 아주 애기타 김두원을 본거죠 지혜는 기금속 상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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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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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그냥 가. 어쩔 수 없어. 저기 북한산인가요? 여기 관함은 것도 보이는데요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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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사건 사고도 많았고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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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